벤츠 C63 AMG 2011년식 차량에 음질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음질전용 블루투스 장착만 하셔도 CD 퀄러티 이상의 고음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APTX HD 그리고 32비트 디컨버터가 내되된 제품이라 아주 퀄러티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전원장치로 헤디캡이나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시면 더욱더 힘있고 퀄러티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벤츠 C63 AMG 2011년식 차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